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,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바로 리듬이에요. 이 리듬이 정말 중요한데 대부분 이 실수가 나오는 분들을 보게 되면 리듬이 깨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저 같아도 만족스러운 샷이 나오지 않을 때 좀 빨라지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. 프로들도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골퍼분들도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리듬이 깨졌다, 리듬이 빨라졌다는 것도 몸에 힘이 들어갔다, 팔로만 찐다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몸에 힘 빼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스윙 안에서도 리듬을 찾아주는 게 중요한데요. 빨라지지 않는 리듬을 찾기 위해서는 조금 더 부드럽게 우리가 부드러운 리듬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리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대부분 아 그런데 프로님 리듬을 생각하면 뭔가 부드럽게 쳐야 되고 그러면 오히려 더 거리가 안 나가고 잘 안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이제 그 부분을 좀 먼저 짚어드리고 싶은데 자 그 원인은요. 리듬과 템포를 하나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. 리듬과 템포를 하나로. 자 이 리듬과 템포는요. 완전 별개입니다. 템포는 스윙이 시작해서 어드레스 쳐서 어드레스 서서 스윙이 시작해서 피니시까지 끝나는 이 시간 전체적인 시간이 템포고요. 리듬은 그 템포 안에서 시간을 쪼개는 거예요. 타이밍 그리고 초가 조금씩 바뀌는 거죠. 어느 구간에서는 빨라지고 어느 구간에서는 약해지고 이렇게 시간을 쪼개는 게 리듬입니다. 그런데 대부분 이 부드러운 리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템포 자체를 늦춰요. 템포 자체를 아 천천히 쳐야 되지. 힘 빼야 되지.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스윙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하는 치는 시간 템포는 만약에 제가 1.5초 동안 스윙을 해요. 그러면 1.5초 동안 스윙을 하지만 그 안에서 스피드는 달라지는 게 리듬이라는 거죠. 그런데 템포는요. 개인마다 달라요. 조금 스피드가 빠른 사람은 1초 만에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스피드가 약한 분들은 1.5초, 2초가 걸릴 수도 있고 이거는 개인마다 성향마다 다르지만 그 안에서의 리듬은 일정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그 리듬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우리가 그러면 부드러운 리듬을 잡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냐. 제가 앞에서도 스윙을 하면서 어느 한 구구는 빠르고 어느 한 구간은 약해야 된다고 했어요. 그래서 강약, 강약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한데 강약, 강약이라는 것은 스윙을 시작할 때는 강으로 조금 더 스피드 있게 시작하고 백스윙 탑에서는 약으로 일명 한 템포 쉬라고 하잖아요. 약으로 멈춰주고 임팩트 때는 다시 강으로 돌아오고요. 피니시 때는 약으로 다시 줄여주는 거예요. 그래서 강약, 강약 리듬인데요. 이거를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바이킹 리듬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가 바이킹 리듬을 보게 되면 최저점에서는 스피드가 빨라요. 조금 바닥 쪽에서는 스피드가 빠르고 위에 올라가면 조금 더 스피드가 줄어들고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빨라지고 다시 위로 올라가면 조금 더 느려지죠. 그래서 시작, 지면에서는 가속 위에서는 감속 밑에서는 가속 밑에서는 가속 위에서는 감속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밑에서는 스피드가 빨라요. 그리고 위에 가면 느려집니다.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내 느낌에는 스피드가 달라지지만 우리가 겉으로 큰 틀로 봤을 때는 되게 부드럽게 치네? 힘 빼고 툭 치네?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테이크어웨이 때는 가속 백스윅 때는 감속 임팩트 때는 가속 피니쉬 때는 감속 그래서 강약 강약으로 제가 리듬으로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. 너의 구 ancestors 구 pro 94 st 샷 구 샷 소때 схем 소 강약 울 Der luego amino 잠 까 ains 오 이거 yer